안녕하세요. 제 새 미니예버 썸 다들 들어보셨나요? 제가 이번에 타이베이 팬미팅에서 타이틀곡인 XOX를 선고일 예정인데요. 다들 퍼포먼스는 잘 보셨나요 혹시? 제가 짧게 포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XOX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곡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기 위한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같이 즐기도록 합시다. 11월 26일 타이베이에서 만나요. 안녕. 원하이지만.